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구독을 하고 오시네. 아요나, 주요일도 이름 갈배구메사, 갈배! 오늘은... 이게 뭐였더라? 음 건축학개론 게임이란가? 음 그거였을 거야. 맞나? 맞을 걸? 맞을 거야! 맞네! 아유, 소리가 너무 크다네. 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쌓아서 아마 점수를 먹는 게임일 거야. 맞, 맞나? 어, 맞, 굿. 체크! 좋아. 이게 쉬워 보이지만 나중 가방은 어렵다고요. 굿. 에헤헤헤헤헤헤! 나 저기 세 개 있는 줄 몰랐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해? ADHD야? 미친 새끼! 아이씨! 가만히 있어! 아! 으아아아악! 세심하게! 됐다! 완벽해! 이건 뭐야? 뭐야 이게? 아! 좋아! 저 별에 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안 돼! 사실! 됐다! 후후! 게임이 되게 쉽네요! 해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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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이거 또! 아! 오커오커오커오커! 세심하게 딱 완벽해 아 내가 방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네 안 돼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야야 미친 놈아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 이게 충력 아 그래 완벽해 점점 개판이 되어가고 있군 이것도 뭐야 개판이야 극시 해 거기 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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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최대한 욕심을 부리지마 됐다 일단 중심을 콱 잡자 여기서 욕심을 한번 부리고 여기서는 세심하게 됐지? 완벽해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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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장애인 고양이들이 많이 나오네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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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해 당하면 안 돼 됐다 막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고정시켜 놓고 완벽해 만점만 찍을게요 만점만 아아 이게 아니야 점점 고양이들끼리 개의가 되고 있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게 뭔짓이야 그건 또 뭐야 뭐야 이게 와 만점미당 이런 게임이었어 어차피 게임 리뷰였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